포토타임 포토타임 포토타임으로 녹여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받고 잠시만요 마이크를 받고 김동아씨의 포토타임이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청량, 섹시가 녹여진 김동아씨의 매력 첫번째 포즈 보여주세요 자 가우대 기자님들을 향해서 포커스의 안무 중에 7분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왼쪽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한번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서도요 두번째 포즈 봐도 될까요? 두번째 포즈 아하 제가 오늘 김동아씨 만난다고 김동아씨 VM 많이 봤거든요 요거 스포일러도 봤습니다 이것도 아마 포커스 안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청량하고 섹시하고 파워까지 녹아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요 포인트 안무 네 아 오늘 의상도 너무 잘 어울려요 딱 의상만 봐도 오늘 안무가 얼마나 격할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 기대복감이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 포즈 네 아 섹시네요 이거는 섹시 10스푼이다 네 자 오른쪽 기자님들 향해서도 아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도 네 이거 뭔가요? 아 뭘 찍었어요? 아 뭘 붙였네요 아 자 제가 지금 조금 먼 관계로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정말 얘기한대로 파워에 청량에 섹시까지 다 겸비됐네요 혹시 뭐 또 보여줄 포즈가 있으실까요? 기자님들 원하시는 포즈 있으신가요? 아 이거 오랜만에 기다린 또 팬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 빠질 수 없는 손가락 카트 한번 가죠 네 손가락 카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동환씨 무대 준비하러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대 준비하면서 각오라든지 아이고 저거 비켜드려야되요 우리 기자님들께 한말씀 하실거 있으면 네 해주세요 네 어 일단 어 여름에 맞는 정말 청량청량하고 멜로디도 시원시원하고 안무도 시원시원한 그런 곡이니까요 어 되게 시원한 마음으로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